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대로무동산 머리티비입니다. 오늘은 남구대명동의 구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35m 대로변에서 세 번째 위치한 건물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안지랑역까지는 270m 거리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에서 북서쪽으로 380m 거리에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종사자분들도 대거 유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최대 장점은 안지랑역은 향후 4호선이 지나는 곳으로 대구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교차역이 되는 곳으로 더블역세권이 될 자리입니다. 안지랑 주변으로는 또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카페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은 곳으로 현재 공실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약 7년 전 제가 두 번 매매한 물건으로 타 부동산보다 오늘 건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현재 주인분도 저에게 매입한 분으로 타 부동산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매입해 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은 주차 9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4가구와 3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원룸 2가구와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35m 대로변이고요. 편도 3차선 그러니까 왕복 6차선이죠. 6차선 도로변에서 바로 뒤쪽에 보시면 우측으로 세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게 왼쪽에 보시면 역전 할머니 맥주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올 만큼 위치도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여기에서 약 300m 정도 가시면 바로 카톨릭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여기에서 또 약 270m 정도 가시면 안지랑 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안지랑 4거리의 동신정보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상가 건물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가 건물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대지평수가 큰 만큼 건물 옆면적도 굉장히 큰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보시면 주차차단기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외에 주차 못하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건물 전면은 대리석 시공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았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 집 앞에 도로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 측면에 보시면은 좌측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2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7년 전에 제가 두 번 매매한 물건으로 오늘 건물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직접 보러 나오시게 되면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을 보시면은 코너에 왼쪽 코너 건물도 있죠. 이 건물도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동네는 안지랑 역사도 가깝고 카톨릭병원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공실 걱정 없이 이 동네는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차장도 보시면은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94평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차도 양방향 자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분들 주차에 스트레스 전혀 없고요. 자 오늘 건물은 또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청구 쪽에 보시면은 또 배관들마다 보은제를 다 감아놨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얼지 않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청구 밑으로 보시면은 또 에어컨 시래기들 가지런하게 이렇게 매립을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칠을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놓고 있고요. 자 바로 정면에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서는 바로 정면에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계단실 밑으로 청소 도구가 굉장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세자분들 자전거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청구 밑으로 보시면은 또 CCTV 4채널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3가구입니다. 전체 13가구로 공신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4가구와 3룸 1가구 전체 5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2011년도에 사용성이 난 건물인데 보신 것처럼 계단, 복도,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손 볼 때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4가구에 3룸 1가구 전체 5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 타일 보시면은 복도 타일도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깨끗한 타일 설치를 잘 해놓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층층마다 바로 남쪽으로 통창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원룸 2가구와 주인세대 1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오늘 이사, 주인세대 이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안쪽에 내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4칸짜리, 3칸짜리네요. 3칸짜리 신발자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 2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왼쪽으로 보시면은 중간에 거실, 굉장히 넓은 거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두 번째 방,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안방. 오늘 건물은 정남쪽으로 3베이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넓이는 아파트 평수 40평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일자형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베란다도 바로 굉장히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안방으로 우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방도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가구 많으신 분들도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시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정남쪽으로 창문 굉장히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일조량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대구는 지금 굉장히 많이 흐려요. 그래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건데 정남쪽을 바라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날씨 좋을 때는 일조근도 굉장히 일조량도 굉장히 좋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안방 내옥실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옥실 쪽에 대해 보시는 것처럼 창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향기 습기 걱정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안방 쪽에 열석자 정도 되는 농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 역시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고요. 창문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에는 보신 것처럼 화이트톤의 복박 입장이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두고 있습니다. 자 것이 바로 왼쪽으로 또 보시면은 세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작지 않은 방으로 굉장히 크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정남쪽을 바라보면서 있기 때문에 또 일조랑 전혀 걱정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싱크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형 싱크대가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은 냉장고 두 대까지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보일러시기 겸 세탁실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충분히 두 대는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3구짜리 가스렌지 그리고 위쪽으로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으로 또 나가보면은 베란다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베란다 공간으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오늘 건물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일조건을 좀 받은 공간인데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탁기 놓고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행세대 전체적으로 평행대를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평소로 약 35평에서 38평 정도 되는 그런 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우측으로 보시면은 아트홀 쪽에는 또 타일을 600, 600짜리 타일을 시공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시트지만 파이트돈으로 좀 바꾼다면은 오늘 건물 정말 주행세대도 멋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주행세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옥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들어오셔서 거주까지 가능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정면에 보시면은 KTNG 건물 바로 앞에 KTNG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또 대명역이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또 용마멘션 아파트가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바로 앞이 안지랑역사입니다. 여기에서 270m 정도 가시면은 안지랑역사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제가 영상 초반부에 첫 스타트를 했는 곳이 바로 앞에 도로변이죠. 도로변에서 세 번째 있는 물건으로 접근성이 정말 좋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1층에 역전 할머니 맥주가 들어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또 큰 건물이 하나 있죠. 이 건물 또 1층에는 또 다이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이쪽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만 봐도 오늘 건물 상건도 정말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10가구, 스리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311.7제곱미터, 구단위로 94.2평, 건물 연면적 501.25제곱미터, 구단위로 151.6평, 사용생인 2011년 7월 6일 사용생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5억, 융자 3억 4천,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를 놓았을 경우 2억 5천 5백, 인수금액 9억 5백, 월수입 394만원에 은행이자 12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7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금액이 9억 5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보증금 3천에 80만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주인세대 전세에 놓을 경우에는 또 인수과는 그만큼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비록 인수금액은 높지만은 전체 매매금액이 주변 시설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맥역에서 도보 3분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